위기에 빠진 티라노 와 오늘도 평화로운 공룡월드야 오늘은 무슨 공룡을 만나러 갈까 트리케라톱스는 알을 잘 보살피고 있고 프라키오사우루스도 열심히 나무에 풀을 뜯어먹고 어 이런 스테고케노스는 여전히 박치기를 하고 있네 살려줘 살려줘 누가 나 좀 구해줘 어 뭐지 어떤 공룡이 위기에 처했나봐 빨리 가서 도와줘야겠다 어 티라노사우루스가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네 이러다 빠져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하지 아 일단 공룡들을 모아 구해야겠어 영차 영차 조금만 힘내 아이고 날 구해줘서 고마워 누구나 위기에 처하면 구해줘야 하는 게 당연하지 몇 시간을 늪에 빠져 있었더니 배가 고파 죽겠네 안되겠어 누가 구해준 거 배고픔도 해결해줘야겠어 어 티라노사우루스 어떻게 우리가 널 구해줬는데 잡아먹을 생각을 하는 거야 티라노야 이러지마 좋아 난 육식공룡이라 고기를 먹어야 돼 구해준 건 고마운데 배고픈 건 못 참 됐어 은혜를 이렇게 갚을 거야 이런 누가 좀 도와줘 잠깐만요 어 넌 뭐냐 쥐방울만한 게 나타나서 내 앞을 가로막네 티라노님 우리 주라기월드에서 가장 힘세고 용감한 티라노님의 식사시간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된 상황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는 뭐고 구해줬더니 어떤 상황인 거죠? 음 아니 뭐 내가 내가 저기 듯해 빠져 있는데 티라노님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못 알아듣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을 몸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? 으이구 답답한 놈 어린 놈이 무슨 귀가 그렇게 어두워서 내가 말이야 이렇게 이 늪지에 빠져 있을 때 저기 있는 녀석들이 저기 있는 통나무를 이용해 나를 구해줬지 야 빨리 통나무를 이용해 날 구해줘 아니 왜 그래 얘들아 나 여기 빠져 있잖아 도와줘야지 바보 같은 티라노야 구해준 은인을 잡아먹으려한 너를 누가 다시 구해주겠어 넌 벌을 받아야 해 아이고 티라노 살려 우리를 이런 위기에서 구해줘서 고마워 트로도는 역시 똑똑하다니까 어 paths 일 där 할머니 пост drastic vibrations flight assault 우리 우리